인터뷰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없이 ㅋㅋㅋ cot 으으음 어우 혈압이 biss네 운동하고가지고 알주나 came over 풀장 Sap 흐으으으. 흐읔 크으읔 크으으으으으으 크 Mess 고엑 으어 흐으아 으어 passiert 시k 아침내 운동하고 하지만 엄청 매우 불쌍해 왕뚜껑에 해외에서 많은 왕뚜껑 너희들때 먹을때 잔잎은 뚜껑에다 먹도록 해 진짜 얘 좀 잘거같아 진짜 얘 좀 잘거같아 배가 너무 고거더라 생각했다 샹맥 김밥 진짜 얘 힘이 안다 힘이 딱따라 딱따라 고고 이렇게 쌈싸먹을듯이 고기쌈싸먹어보자 이렇게 고기랑 변을 씹어쓰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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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쓰 고기쌈싸먹어보 에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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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guna 이거 잠깐 녹을 수 있게 시간을 좀 주도록 치즈불고기밥 고따 Everywhere 허 uy 헤베헬스 리엔엘컵날 먹을때 여캐들 먹잖아 음~~ 음~~ 여기 불닭소스 불닭소스 먹으면 맛있겠다 참나 아...만의 불닭소스를 다 썼네 하나 사야겠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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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치즈 에그토스트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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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하아우 으윽 으음~~ 으윽 으윽 불닭소스 아우 와우 음 엄청 탱글탱글거린다 탱글탱글 히어로즈링크 하아..... 뺏뺏뺏뺏喝 이렇사하.. 하아 여배야 뭐해? 화장중이지? 안취했거든요 나이소면 이따가 할게 응 후회 그럼 뭐해? 러시아 이제 뭐해? 맛있는 거 같아 러시아 이거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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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